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밤, 저녁 식사를 했는데도 배가 출출하거나 음식이 당긴 적 있으십니까? 오늘 같은 주말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것, 바로 야식인데요. 직장인 1,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, 5명 중에 1명은 스스로를 야식 중독에 빠졌다,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야식을 먹는 주요 이유로는 식욕을 억제하기가 어렵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또 불규칙한 생활 방식 때문에라는 응답이 많았는데요. 어쩌다 한번 야식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 횟수가 잦아진다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. 밤에 음식을 먹는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